롯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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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심해! 드루이드가 그죠? 보통은 안쓰죠? 우선 제가 넣었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일단 치죠 그리고 여기서는 황혼의 부름이나 황혼의 부름을 찾아야겠네 자 다시 살고 요렇게 하면 완료 그리고 하나를 더 겁니다 더블 보상이 두배 그래서 영절각도 잘 봐야 돼 영절을 일부러 써야 될 때도 있어 퀘스트는 두 개에 동시에 못쓰더라고 쓰고 싶었는데 안되더라고 요거를 넣어놓은 이유는 이 퀘스트 때문이에요 요기 알아서 회복시켜주는데 상대가 드루이드라 좀 저를 많이 못때리네요 근데 무슨 천칫일까? 해약 наш 해약 해약 너무 돼 계속해 어디 보자 체으 체으 초 휴대 уч 욕심도 많은 친구네 거기다 이것도 제가 준비해뒀어요 혹시 부족함을 느낄까봐 걱정하지 말라고 요것도 복사해뒀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어이구 부족하진 않네요 좋고 다 넣습니다 뭐 여기서 야포야포 막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뭐지? 휘둘? 휘둘리면 업계포상 와 업계포상 와 업계포상 저는 드로우되면 무지좋아요 드로우가 돼야 되는데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 아 좋고 완전 업계포상 요거 각은 아직 아니죠 이렇게 내고 허둥만 합시다 슬슬 요것도 깨질라그런다 이야 나오죠 아 아 많이 갖고 계셨네 아 생각보다 그래도 두 개밖에 안 갖고 계셨네 어우 계속 합쳐진다 와 저 콤보덱이라 어디 봅시다 또 하나 아 또 하나 지금 오른쪽을 보니까 제가 드로우 한 장은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봐 그건 내는 거라고 어 오예 족제비야 어 이것도 좋지 어 뭐야 넌 족제비같이 생겨 이거 내면은 극악이에요 부악 그거 그걸 노립시다 이러면 구악 할 거거든요 오와 오우 그런 다음에 구악인가 설마 구악인가요 와 국민콤보 와 야 이거 그 댁 맞잖아 어제 똑같잖아 이거 놓은 것까지 똑같네 나랑 다를게 뭐야 좀 다르게라도 해오지 근데 지금 해오면은 여기 족제비가 많이 들어있을까 어 들어있을 것 같아 내 주인께 내놔 내 족제비 족제비 어 어 거기서 드로우를 합시다 어 나온다 갈림 낀 그래 어떻게든 새로 드로우를 할라 그럴 거야 어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오 자연화 허 허 허 허 허 어 육사 억 아 아 타면 안돼 아 아 아 한마리가 아까운 상황인데 어 아깝다 벌 때는 그럼 이 안에 있네 그죠?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더 가져가시라고 요거를 한 다음에 요거를 복사하면은 족제비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? 느낌적인 느낌 그럼 여기도 족제비가 나오고 1단중! 1단중! 제 족제비를 강하게 만들 시간이예요. 제 족제비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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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족제합 forcing 벽 lets build Fresh 오! 있어? 얼마나 있어? 펠스 대제비는 없네? 없어! 없어! 오!